여기는 오산 버드파크예요. 동물 먹이조기 체험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실내 동물원 중 하나입니다. 손바닥에 먹이를 올리고 가만히 있으면 예쁜 새들이 내려와서 먹이를 쪼아먹어요. 버드파크지만 새 이외에도 물고기, 거북이, 흰동끼, 그 이외의 다양한 동물들에게 먹이를 나눠줄 수 있어서 아이들이 참 재미있어해요. 그리고 이곳에 있는 앵무새들 중에서는 말을 할 수 있는 앵무새들이 많다고 해요. 하지만 기분이 좋을 때만 말을 하다보니 목소리 듣는 건 싫지는 않더라고요. 앵무새에게 해바라기 씨를 주는 세상 아기, 정말 용감하죠? 먹이조기 체험 이외에도 다양한 동물의 생태 설명회를 통해 아이들에게 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곳은 바로 오산 버드파크였습니다.